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사진은 바다에서 보기 잡을때 바로 근저올린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폭발한 어뢰가 어떻게 은박지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합조단이 자기들이 은박지를 씌워도 문제고 안 씌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씌웠다는 것은 이 가려져 있는 위 속에 1번이라는 글자가 있었던가 아니면 없던가 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 판단은 여기에는 1번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촬영 과정 중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은박지를 씌워놓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조작하게 3가지 타입으로 받아놨어요. 양쪽에. 그런데 합조단이 지금 의뢰의 1번을 확인한 대로는 이 선박입니다. 이걸 평택 해군기지사람부로 가져가서 그때 1번을 발견했다고 합동조사장의 대변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는 이 의뢰가 조작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조작의 전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일 날 공개된 의뢰와 15일 날 건졌다는 의뢰는 다른 의뢰고 그 의뢰의 출처는 천안함 사건 나기 전에 이미 해군 본부에서 가지고 있던 의뢰를 연출한 겁니다. 지금까지 연출한 일을 하고IT을 관한다면 언급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정할 행위에서 주자로 인증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젠 차가가 아니다.